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?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사라져버렸어요 믿었던 남편도 믿었던 자식도 내 건강도 내가 그렇게 보고 찾고 따라왔던 그 이정표가 사라져버렸어요 괜찮습니다 왜?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무너질 때 내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나를 당연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다시 한 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나에게 오직 그가 지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당연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bien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